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방안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며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시장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상충된다는 겁니다. 금투세 제도라는 것이 물론 당시에 수년 전에 설계할 때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채권 투자의 발달이라든가 다양한 자본시장 환경의 변화 등등을 고려할 때 우리 자본시장 내지는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 영향이 크고 그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과 정면으로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국회의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과하게 얘기하면 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금융당국 내지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의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게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아직 시점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도입 등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산화 방안 등도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해소로 충분한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만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라든가 상황이 아닌지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적어도 올해 3분기에서 4분기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